자 이렇게 다 빼가지고 내장까지 다 드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잡수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백고동입니다 백골뱅이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요거는 제가 따로 구매를 한건 아니고 반건조 도루묵하고 가자미 가자미 구이하려고 구매했던 제가 좀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포항 정식한수산 거기서 가자미하고 도루묵을 구매를 했는데 요거를 좋은게 나왔다고 맛 한번 보라고 따로 보내준거에요 촬영을 해달라 그런것도 없고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맛좀보라고 좀 보내줬는데 삶아서 하나를 까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구요 너무 훌륭해가지고 야 안되겠다 이건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부랴부랴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요 상품같은 경우는 포항정식한수산 네이버에서 포항정식한수산 검색하시면 그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구요 진짜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딱 받자마자 물에 한번 살짝 헹궈가지고 팍 끓는 물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한 20분 삶았거든요 삶고 하나 까먹어봤다가 죽여주더라구요 진짜 맛이 자 긴 말 필요없이 먹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근데 이거 물이 처음에 차가운 물에 해가지고 넣어서 삶으시면 잘 안나와요 살이 물이 팔팔 끓는 상태에서 딱 요쪽 백고동을 좀 넣어야 이렇게 나옵니다 내장이 조금 덜 나왔는데 요거 내장까지 해가지고 신선한거 다 바로 드셔도 상관없어요 내장에 쓴맛도 전혀 없고 내장 잡채가 진짜 엄청 고소하면서 살은 되게 탄력있고 잘 씹히고 쫄깃하면서 와아 진짜 맛있습니다 죽여줍니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기회 되시면 요거는 꼭 한번 좀 드셔보시길 희망합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요렇게 좀 돌리면서 까야 내장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요렇게 쪼고짜 같은거 살짝 찍어서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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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살살 이거 돌리면서 빼야 내장이 전부 다 나오네 아 좀 끓어졌다 이게 바로 조합해가지고 얼리지 않고 이게 바로 온 거다 보니까 10g부터 해가지고 큰 놈 오우 빠졌다 턱 소리 나면서 이게 빠져 오우야 잘 빠졌다 와우 쏴사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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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거 내장이 죽이는데 나오다가 많이 내장이 에이 내장이 맛있는데 내장이 안 나왔네 이게 소라 종류라는 건 내장이 조금 쌉쏘름한 맛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전혀 전혀 단 1%도 쓴맛 없고 아우 아우 아 내장 마저 파먹고 싶은데 아 안 나오네 아우 제가 봐서는 이거 진짜 오늘은 아 무조건적으로 완전 소주에 완전 찐친이다 그리고 요게 껍질이 생각보다 두껍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 번씩 쌈다가 살짝 깨질 수 있으니까 요거 살짝 좀 조심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무서 아우무서 에어어어어 아우무서 에어어어 에어어어 와 살도 사르지만 내장이 너무 고소해요 야야야 뭐 다른 양은 필요 없습니다 젓가락 같은 것만 다 꽂아가지고 살살살 돌리면 아 이런 에이 실패 내장 맛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치고 어우 하소와 껍질이 얇으니까 주의해서 나와라 나와 내장 맛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와 껍질이 하나씩 나오는 거 좀 조심하고 와 쌀쌀쌀 고기 뱅뱅 자 이번엔 사라지는 맛을 아닌 천천히 한 번 음미하면서 아름답다 아름다워 진짜 아 사사 아 진짜 오늘 또 맛있게 한 번 좀 잘 먹어 봤습니다 백고동 아 저는 이거 기회 되시면 꼭 한 번 드셔보시길 진짜 오늘 또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아 술안주로도 좋고 그리고 좀 따로 요거를 탕을 끓여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비빔면 같은 거 해가지고 드실 때도 싹 넣어가지고 드시면 진짜 최고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사님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